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개론에서 4장,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계가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게 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고 결국에 학습은 영어로 러닝입니다. 그래서 기계, 머신이 러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신이 러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지도학습 중에서도 분류가 아닌 예측을 하는 회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회기 방법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선형 회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면 선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선은 1차 방정시키죠. 그래서 y는 ax는 b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y는 ax는 b에서 a와 b는 unknown variable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a와 b라고 하는 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unknown variable이 2개이기 때문에 식이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2개의 a, b를 구하기 위해서 2개의 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지도학습에서 회기 즉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 unknown variable이 2개가 아닌 3개 이상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답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대략 값이 어느 쪽일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혹은 기존에 분류해 놓은 방식에서 어떤 분류된 그룹에 속하게 되는지 즉 기존의 데이터,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할 때 저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지도학습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continuous variable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discrete하게 binary든 혹은 third core든 discrete한 value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선형 회기 분석을 좀 더 확장해서 다중 회기 분석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큰 프레임워크나 풀어나가는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형 회기 분석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다중 회기 분석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 개의 값으로부터 하나의 수치를 예측하는 게 다중 회기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새로운 멤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멤버가 지금은 멤버가 예를 들면 A, B, C, D, E만 있는데요. 만약에 역시 새로운 멤버 F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F가 등장을 했을 때 저희가 F의 수학 점수는 대략 60점 그리고 국어 점수는 대략 70점일 때 과연 과학은 몇 점일까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문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기 분석과는 다르게 다중 회기 분석에서는 이렇게 고려하는 변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A, X, B, Y는 C는 Z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X와 또 다른 독립변수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독립변수가 있고 이 독립변수의 어떤 값에 따라서 종속변수 Z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속변수 Z, 즉 여기에서 예측값은 Z가 되겠죠. 이 Z의 값은 A, X, 70 더하기 B, Y 국어 30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학생도 역시 A, 20 더하기 B, 60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A, 80 더하기 B, 50 더하기 C 네 번째 학생 A 곱하기 30 더하기 B, Y, 40은 더하기 C 그 다음에 A, 50 더하기 B, 20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측을 한 값과 그 다음에 만약에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의 과학과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예측값에서 과학의 오차를 뺀 이게 결국에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선형외기분석과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예측할 수 있는 값이 있고 그리고 예측에 따른 예측에 따른 예측과 그 다음에 오차, 예측과 실제 값의 차이에 대한 오차를 테이블에서 맨 오른쪽 열, 컬럼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오차의 총합이라고 하면 오차는 마이너스 값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퀘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오차의 총합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각의 오차, 즉 예측과 실제 값 사이에 차이를 모두 표현하고 그거의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한 것이 결국에 오차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차의 총합은 선형외기분석대와 마찬가지로 2차함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보이는 페이지의 아래 있는 그림처럼 변수, 독립변수의 앞에 있는 컨스턴트 A와 B와 C를 X축으로 했을 때 오차의 총합을 2차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저희가 선형외기분석대와 마찬가지로 A, B, C를 구하고 싶은데요. A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B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다중외기분석에서 저희는 지금 unknown variable 앞에 있는 컨스턴트가 A, B, C 3개만 있지만 3개 이상인 4개, 5개 혹은 심지어 빅데이터에서는 몇 10개의 unknown variable 앞에 있는 컨스턴트의 수치를 고려했을 때 위에 방법으로 매번 각각의 컨스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스턴트 벨류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매번 미분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연립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저희가 선형외기 분석 방법에서는 A하고 B 두 개만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케이션이었고 심지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다중외기 분석에서는 A, B, C 세 개를 모르기 때문에 세 번 미분을 하고 세 번의 이케이션을 통해서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학 과정이 복잡하고요. 특히나 A, B, C 가 아니고 A, B, C, D, A, B, C, D, E,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온 알고리즘이 반복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랜덤한 적당한 값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정답, 올바른 값에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조금 조금씩 기울기를 갱신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방법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A0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기울기를 약간 변형해서 A1을 구하고 또 그 A1의 약간의 기울기를 변형해서 A2를 구하고 또 A2의 약간의 기울기를 변형해서 A3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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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울기가 양수라면 정답은 왼쪽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랜덤한 적정한 값이 이 포인트였다면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알고리즘 반복법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울기를 조금씩 갱신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십 개의 unknown variable에 있어도 그것을 어떤 수학적인 연산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하려는 그런 방법이 다중외기 분석 방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복법 중에서도 앞서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현재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값을 갱신해 나가는 반복법을 특히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다음 next step에서의 갱신 기울기를 고려하는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중외기 분석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탕으로 다중외기 분석 방법이 궁극적으로 final result를 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중외기 분석에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반복법이라고 하는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 제곱과 같은 식이 있어요. 근데 이 식을 만약에 미분을 하려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치환을 하게 되죠. 치환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함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개념에 z라고 하는 간단한 unknown variable 하나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식을 간단히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매번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 y의 x에 대한 미분은 당연히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또한 y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z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y의 z에 대한 미분을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겠고 y의 z에 대한 미분은 y의 변화량을 z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z는 결국에 x 플러스 1로 치환된 거기 때문에 z의 x에 대한 미분은 z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1번을 구하려면 2번과 3번을 곱해서 이 z의 변화량을 분모와 분자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것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첫 번째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방법인데요. 즉 합성 함수, 합성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여러 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합성 함수의 미분법은 기본적으로 수학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복잡한 부분을 하나의 변수로 치환을 하게 되고 치환을 함은 다른 또 다른 z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그 z에 대한 미분, 식도 중간에 고려를 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표현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은 y의 변화량을 잠시 z라고 하는 또 다른 unknown variable의 치환의 변화량으로 나누고 그 치환, 새로운 variable z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눠서 중간에 잠시 우리가 이용했었던 내용이 역시 합성 함수 미분법의 중간 과정에서도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의 이런 y의 x에 대한 미분,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함은 중, 고등학교 또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약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노트에다가 한번 쭉 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대해서 합성 함수 미분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 결국에 이런 식이 도출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저희의 원래 문제로 와서 저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것은 수학이랑 국어랑 과학이라고 하는 학생별 점수표가 있을 때 새로운 학생 F에 대해서 수학과 국어는 주어져 있을 때 과학이라고 하는 점수를 예측해 보고 싶다. 그러려면은 ax 플러스 b 와 있는 c 라고 하는 다중회기 분석에서 필요한 식이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때 a, b, c 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 그리고 이 오차의 총합의 합 이 식을 저희가 합성 미분법을 통해서 a, b, c 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연관시킬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의 총합 중에서도 첫 번째 텀을 이그젬플로 일단 보신다면 요 첫 번째 텀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오차를 저희가 합성 함수 미분법에서의 원리처럼 요 복잡한 부분을 d 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의 오차를 a 라고 small a 에 대한 변화량으로 고려해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부분을 잠시 d 라고 하는 부분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델타 d 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수학 과정 속에서는 결국에 분모와 분자에서 동시에 연속적인 곱하기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capital a의 오차의 델타를 lowercase 소문자 a의 변화량으로 나눈 미분 식으로 고려했을 때 결국에 요렇게 도출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 에 대해서 original 부분의 식을 미분을 해보고 또 a 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각각 요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d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미분을 d 에 대해서 하면 당연히 e d 잖아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 그죠 d 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e d 고 d 는 저희가 요렇게 치환을 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쉽게 유도해 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d 라고 하는 것을 a 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a 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70 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쉽게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d 를 a 에 대해서 미분을 했었기 때문에 요 각각의 합성 미분법에서 치환한 부분에 대한 미분값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결과 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에 구하기는 어려웠던 요 부분에 대한 합성 미분 값을 쉽게 1과 2를 곱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곱한 최종 결과는 요 부분이 1번이고 요 부분이 2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원리로 즉 합성 미분법 치환을 기반으로 하는 합성 미분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a b c 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한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는 z 다 라는 식을 바탕으로 a 에는 f 에서 주어져 있던 국어의 점수를 집어넣고 x 에는요 y 에는 f 라고 하는 새로운 학생의 실질적인 국어의 점수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y 플러스 z ax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에서 저희가 unknown variable a b 그저 b c 를 합성 어 미분 함수법으로 구해서 구하게 되면 어 요 x 자리에는 앞서 설명드린 f 라고 하는 학생의 f 라고 하는 학생의 수학 점수 60 을 넣구요. y 에는 f 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60 과 70 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죠. 요게 x 구요. f 라고 하는 학생의 국어 점수 그 다음에 f 라는 학생의 수학 점수 국어 점수를 집어넣게 되구요. 앞서 합성함수 미분법과 경사하강법의 반복법을 통해서 저희가 abc 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했는데 요 a 가 0.745 그 다음에 b 가 마이너스 어 0.128 이렇게 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c 는 21.872 그렇기 때문에 f 라고 하는 학생의 과학 점수는 구체적으로 대략 57.612 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a 와 b 와 c 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a 에 대해서 미분하고 b 에 대해서 미분하고 c 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 선형 회기분석에서의 똑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형 회기분석에서는 저희가 ab 두 개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차 함수를 a 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1차로 변경을 하고 또 다른 2차 함수에 대해서 b 에 대해서 미분을 해 가지고 또 다른 1차 함수를 구했고 그 두 개의 1차 함수의 식을 바탕으로 두 개의 unknown variable a b 를 구했죠. 마찬가지 원리로 이런 5차의 총합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2차 함수를 한 번은 a 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한 번은 b 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또 한 번은 c 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abc 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abc 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 abc 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 미분하는 게 복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변수 unknown variable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이런 경사하강법 반복법 중에서도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기우기를 갱신을 하면서 점점 점점 올바른 값에 정답에 가까워 지도록 기우기를 갱신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방법은 사람이 노트에다가 푸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일수록 빅데이터 즉 unknown variable이 이렇게 많아질 때 일수록 결국에 저희가 파이썬이든 자바스크립트든 기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에 코딩을 해 가지고 반복을 시켜서 저희가 이런 학습률 에타와 그 다음에 랜덤으로 적절한 값 a0 부터 해 가지고 주어지게 되면 a1을 구할 수가 있고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저희가 그대로 구현을 해서 for문 안에 예를 들면 1000번 만복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매번 변수를 갱신하면서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워지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unknown variable을 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 부분을 코딩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기타 방법에서 어차피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특히 딥러닝에도 활용되는 부분으로서 향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삼아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지도 학습 중에서도 예측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unknown variable이 여러 개 다중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여전히 그 unknown variable을 포함한 linear equation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또 다른 샘플의 특정 future의 값을 예측해 보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도 학습에서 분류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부족하신 부분은 충분한 플립트 러닝 시간을 바탕으로 노트 필기 하시면서 필요시 수학적으로 풀어보시고 특히나 다중외기 분석에서 ABC를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본인이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값을 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